아 식당이 또 승리 여가 꺼질 수 있습니다 아 김마영 포핸드 탑 포사이드를 지키고 있었던 김나영 이었습니다 다시 포 사이드 성령한 김 나영 입니다 이해지 선수의 서브 아 야 요안나가 한번 김 나영 입니다 지금 또 유암나 선수가 경기를 또 잘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와 딱 잡아놓고 때리는 상당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와 이번엔 유암나가 깊숙한 이게 삼성생명폭식조의 첫 득점인데 자 이게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이번엔 나갔어요 1대6 위애지 백핸드 탑승 3대7 위애지의 서브 이채현 네트 걸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임은 많이 끌려갑니다 다시 예 좋은 블럭이 나왔습니다 집중하는 위애지 이채현 승부는 또 알 수 없는 첫 번째 게임이 될 수 있어요 나갑니다 유암나의 범실 네 오늘은 어떨까요 두 점차까지 쫓아왔습니다 매티 맞고 나가는군요 6대9 아 유암나 쉽지 않습니다 네 또 한 번 매티 맞고 나가면서 위애지 이채현도 이제 좀 많이 또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첫 득점 첫 사이드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볼을 보냅니다 네 자 이번엔 이 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1대1입니다 김나영 두 선수 두 선수가 두 선수가 보여주면서 한 점을 더 땄습니다 그럼요 두 선수가 몸이 제대로 풀리기 시작하면 아 네 이렇게 연속 득점이 나와요 네 그런 상황이 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트 걸렸습니다 김나영 서브 서브 득점 연속 2개 네 아예 나네요 자 이걸 또 극복해야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위애지 이채현이에요 아 이번엔 좋은 처리를 해 때릴까 하다가 참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팀 맞고 너무 아는 볼 1분 볼이 오면 좀 불안해요 볼은 저희가 네 의도치 않게 네 그런 부상이 좀 나옵니다 네 그렇죠 4대7입니다 3 대 3 2 라고 4 당봉 9 іть 자 그리고 김나영의 득점 6대8 나갔어요 한 점차까지 유한나 김나영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유한나의 시원한 위예지 선수의 서브 서브 극점 9대8 이번엔 유한나의 서브 강한 타구가 오고 합니다 김나영 김나영 유한나 야 동점이에요 여기서도 치열하네 매치 포인트에서 김나영 서브 득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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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